아 진짜 볼. 아 진짜 볼 쳐. 형. 아니 형. 싸인했어 싸인했어. 형이 형이 감사하네. 어디 갔어. 신혜야 걸스테이 아직 못 가니 걸스테이? 왜 이래. 왜 이래. 뭐라고? 신혜야 걸스테이 못 봤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세요. 저는 훨씬 더 예쁘세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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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잠깐만요. 이 클러치 댁이 참 예쁘네요. 아 진짜. 어. 가는 상속대로 나오거든요.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왜. 신혜야 너 왜 무서워. 무서워. 민혜야. 맞구나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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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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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팀이었잖아. 네.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너희들. 너무 보고 싶었다. 아. 뭐야. 아. 아. 네. 일단 여기 너무 뚫으니까요. 그래. 천천히. 진짜 냉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녹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. 두고가 형은 생일이 언제예요. 아 걸스데이. 아. 아. 너의 최고의 날은 언제네. 상일이 걸스데이지. 걸스데이 노래 한 곡만 해줘요. 말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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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줘. 아 이거 아닌데. 말을 해줘. 아 마지막 말 하지 말이지. 아니 이게 몇 번 춤이야. 이게 몇 번 춤이야? 씹었어. 야. 진해. 잘한다. 나. 나 안gi 잘하네. 얘가 잘하네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해. 얘가 이거 좋아하는 애 원래. 아유 좋아한다고 다 따라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? 그렇지! 눈을 감기기만 안 띄고 있어요? 어디 통화할 때 큰 소리야? 아악! 어쨌든 이 워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정말 중요해요. 네 너무 중요해요. 마음 가는 대로 해. 아 이게 방송... 네? 고마워 얘네라! 고마워 얘네라! 야! 문 벗어라! 미라야 이리 와 고마워! 야 문 벗어! 아무도 못 알아! 문 잠도! 야 안돼! 미은이 있지 않을게! 미은이 있지 않을게! 잘 가! 미라야 이리 와 갈아! 아아 진아야 하나! 아아 진아야 하나! 에브리데이 칸데이! 어디! 누구야 누구! 야! 도망가면 안돼! 야! 도망가면 안돼!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간 거야?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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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지금 넘어갔다! 지금 넘어갔어 개녀한테 웃어! 개녀 사모! 개녀! 죄송해요! 죄송해요!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!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!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! 도망가면 돼! 도망가면 돼! 됐어! 야 이거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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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까지 가보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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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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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. 석신이 형. 어! 일로 갔어 왔어. 어! 일로 갔어 왔어. 어? 아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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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